아마 벤쿠버에 오시면 자녀들을 키운 가정들은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문제로 자녀들과 한 번 정도는 옥신각신 그렇게 좀 의견을 자녀들하고 다툰 적이 아마 한 번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 아이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그렇게 졸라댔는데 결론은 노! 네가 원하면 시집 장가 가서 키워라 그런 일들이 여기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가정에 딸이 아버지를 졸라 졸라 결국 강아지를 한 마리 사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강아지를 사주는 대신 약속을 이제 합니다 아버지가 강아지를 사주는 조건 뭐겠습니까? 강아지를 네가 목욕하고 목욕시키고 밥도 네가 주고 그 강아지가 소변 대변 볼 때 그것도 처리하고 네가 다 그거를 잘하면 강아지를 사준다 그래서 강아지를 사주셨습니다 이 딸은 너무나 갖고 싶었던 강아지를 끌어안고 그 강아지에게 사료도 주고 목욕도 시키고 뭐 소변 대변도 다 치우면서 그렇게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지나갑니다 이 기뻤던 일들이 이제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뻤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일이 되죠 그래서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아빠 엄마한테 구중을 듣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드릴 때 참 감격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기도의 시간이 그리워졌고 교회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며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선생님과 성경 공부하던 시간 참 손꼽아 기다렸고 예배 시간 기다렸고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따라 금요철하의 기도회를 따라가면서 그 시간이 그렇게 그리워졌습니다 가서 은혜도 받고 그리고 찬송 부르며 말씀 보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세월이 가면서 신앙생활이 나에게 기쁨이 되던 신앙생활이 이제는 나에게 짐이 되고 이제는 불편함도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안 가면 안 될까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요나서는 1장에서 4장까지 길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많은 이슈들이 많은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나서의 주제를 많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호소 사랑의 호소 신앙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호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컸길래 왕부터 시작하여 동물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불편해야 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상징으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된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짐이 되고 불편함이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모습과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그 니누에 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 요나의 그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3세계 나라들은 선진국을 향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 깨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미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정말 가진 것은 없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얼마나 뜨겁게 예배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찬양을 한 번 하면요 보통 한 시간입니다 찬양을 한 시간 그것도 서서 한 시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찬양을 드리다 보면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은요 어려서부터 찬양에 대한 열정 한 시간이 뭡니까 예배를 세 시간 드려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를 그런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요나스는 1장부터 요나의 불편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니누외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은 꼭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편함 꼭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좀 별로 아니 별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 그 민족을 향해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편해하는 요나 그리고 도망가는 그 요나 결국 깊은 잠에 빠진 요나를 하나님은 깨우시는 하나님 잠도 깨우시는 하나님 너무 불편하죠 잠도 좀 깊이 잘 수 없게 그 잠을 깨우시는 그 하나님 폭풍을 보내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바람 잘 날이 없는 잔잔한 폭풍부터 시작하여 엄청난 폭풍까지 하나님은 나를 엄청나게 불편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저를 좀 가만히 놔두세요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길래 그 아파트 주민들이 대문에다가 우리 집을 귀찮게 해주지 마세요 라고 써 붙여놨대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 갑니다 귀찮게 하지 마세요 불편하게 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그 폭풍을 잠잠케 하기 위해 바다를 빠뜨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막다른 골목까지 인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 두 눈에 눈물을 확 빼시는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하나님 불편해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어야 되는 불편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요나서의 주석을 보다가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요나서를 믿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린지 모릅니다 물고기 말도 안 돼 해가지고 그 글을 하나의 전설 신하로 여기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물고기 사건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을까 염려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요나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요나가 3일을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땅속에서 3일 동안 있으리라 예수님께서요 확고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고기 뱃속이 환할까요 깜깜할까요 이런 질문들이면 우리 젊은 아이들은 목사님 그 혹시나 그 플래시라이트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밝았을지도 모릅니다 3일 동안 환했을까요 깜깜했을까요 깜깜했죠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편안해요 참 편안해요 근데 중미만 여러분들 한번 가시더라도 성교제 가면 불편합니다 참 의자 모든 것들이 불편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를 불편하게 하시는 그 손길 요나만 불편한 했나요 요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편함을 주었던 요나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 오늘 이 물고기가요 불편해서 요나를 토해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고기마저도 불편함을 주었던 요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불편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은혜가 아니라 적지 않게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일주일 동안 힘들게 힘들게 일하면서 사는데 오랜만에 주일 한번 예배 드리면 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얘기 해 주시면 좋은데 강단에서 꾸중하시고 막 내리치시고 회개하라 잘 살아라 뭐 이런 메시지만 주시니 너무나 불편해하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만큼 겁을 주는 교회 그래서 지금도 적지 않는 신앙인들이 주일 오후에 저녁에 어디를 놀러 가시거나 골프를 치러 가시더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셔야 마음이 편하다고 표현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 예배를 빠지고 놀러를 가거나 운동을 하면 뭔가 나에게는 불안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편함 교회는 그런 불편함을 주는 곳이에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은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는 우리 목사님 새벽마다 여러분들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새벽 5시 아침 6시가 되면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구나 우리 교회는 왜 특별 새벽 기도회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새벽 기도회만 나오라 합니까? 봉사하세요 헌금하세요 선교 헌금하세요 얼마나 얼마나 적지 않는 불편함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저랑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벤쿠버에서 어머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오셨는데 그 어머님 돌아가셔서 어머님의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그 시골교회에도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헌금을 들이셨는데 헌금 종류가 열 가지 들어요 열 가지 주일 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월정헌금, 신방헌금 해가지고 열 가지인데 그 어머니가 도장을 하나씩 하나씩 찍어가면서 그 간증을 하시면서 목사님 우리 이민교회 헌금 열 가지 종류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간편함을 좋아하는 현대 그리스도인 예배도 쌈박하게 드리고 가죠 목사님 일어났다 앉아라 이것도 목사님 좀 간편하게 불편함 없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까 성경을 봐도 불편합니다 선악가는 왜 만드셔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고 선악가 안 만드시면 되지 왜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게 하시고 율법을 보게 되면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래위기설을 보면 잠만 오고 안식일에 일 좀 했다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죽이게 하시는 그 무정한 하나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개가 수레에 끌려가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법개에 손을 대었다 하여 우사는 그 자리에 즉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가 사도행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헌금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을 죽인 것도 아니고 성적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집을 팔아다 드리려고 했다가 조금 얼마를 감추었는데 성령님께 거짓말 한번 해서 부부가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요나스가 물고기 사건을 통해 지금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때문에 불편해하지만 지금도 제3세계 나라들은 그저 예배 드리면 그것이 행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배우고 싶어서 쉬는 시간 10분 동안이라도 줄을 서서 저에게 성경을 물어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눈망울에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이 늘 고여 있고 내가 죽더라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하여 너무나 불편해하는 요나를 향하여 니누의 백성들이 한순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이상 은혜로 여기지 않고 불편으로 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룩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얼마나 복주셨고 지난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부흥과 교회 부흥을 통하여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앙 생활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교회 생활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이제는 은혜가 아니라 감격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교회를 좀 안 나갔으면 하는 그런 불편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 사건을 통하여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나서 2장 그 물고기 뱃속에서 10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신앙을 회복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을 교회 생활을 불편함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그 감격과 그 은혜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을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어둠이 캄캄한 그 속에서 요나는 빛을 보았다 빛은 언제 볼 수 있느냐 어둠이 있을 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요나에게 캄캄한 어둠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빛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둠은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침묵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벤쿠버에 가끔 한 번씩 바람이 불어오면 전기가 끊기는 그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없을 때의 아주 깜깜한 그 방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인터넷도 안 되고 다 안 되잖아요 그 어둠 속에 그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간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야 비로소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빛을 그리워하게 되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가진다 너무나 표현을 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 있습니까 그때가 우리가요 다시 살아나는 때입니다 빛을 그리워할 때고 빛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 어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과거를 돌아보고 나의 은행을 돌아보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이었는지 돌아보는 시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했던 시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요나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요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 그런데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만 자연과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순종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마땅히 물고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고 들어야 될 인간은 불순종하고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합니다 물고기가 토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 인간입니다 저는 이번에 자연재해를 보면서 이 산불이요 이 지진과 이 자연의 어려움을 통해서요 우리 인간은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정말 토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고기가 왜 요나를 토했을까 인간의 이중성 인간의 위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물고기조차도 견딜 수 없어서 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위선 거짓된 모습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간접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불편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니누에를 향하여 이방 사람이라고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무시했던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물고기 한 마리 정말 값어치 없는 그 물고기 한 마리 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불편하십니까 아직도 이것저것이 어려우십니까 이 물고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요나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손길은 불편함이 아니라 요나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타로시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손길임을 이라는 관점이 바뀔 때에 우리는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요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서의 특징은 1장에서 4장까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이하시고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손길들을 마련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너무나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제 자신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과거를 돌아볼 때 정말 헤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수만 가지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한때는 불편함이었고 그것이 나에게는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이었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요나서 3장 1절에 요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요나에게 주시면서 요나는 두 번째 귀에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요나가 안 가도 니노의 백성들 하나님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꼭 요나가 안 가도 하나님은 니노의 백성들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근데 왜 요나를 또다시 보내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설교 안 해도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양교회를요 어떻게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를 하나님 사용하세요?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 3장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귀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자신의 기쁨과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왜냐? 물고기도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쓰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야말로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호소와 열정적인 회복하심의 손길이 요나서 3장에 요나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물고기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뜻에 아름답게 그 움직이고 움직였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오로지 나만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민족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 주위에도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그 많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 역할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편함이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특권이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비록 부족한 시간이지만 비록 부족한 물질이지만 이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본다면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값진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손길 불편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아름다운 간정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